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왔어요 네,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설아 네? 나랑 사귈래? 대답은? 아니, 갑자기 선배가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정말 몰라? 예 그리고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어 볼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가 선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사귀자 그래도 될 거 같은데 그러자 응? 응? 네 좋다 늦었어 얼른 들어가 왜 왜 왜 왜 왜 왜 내가 왜 왜 날도 안 돼. 날도 안 돼. 조심으로 돌아가서 용어부터. 아! 말도 안 돼. 미쳤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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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미쳤어요. 미쳤어요. 아! 아. 아! 아! 아우 너는 안 맞을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... 말도 안 돼 믿어지지가 않잖아 도무지 현실감이 없어 선배가 뭐가 아쉬워서? 어? 설마 설마 내가 진짜 좋아서? 그래 지금까지 좋아했던 흔적이 없잖아 설마 안 좋아하는데 사귀자고 했겠어? 야 작년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개무시를 해놓고서 어?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고?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게 찝찝하지 대체 넌 고개를 왜 끄덕인거니? 그러게나 말이다 대체 나 왜 그런거니?